강서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.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장 등록을 한 중소기업,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과 이노비즈,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돼야 하고 매출 실적과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 업체별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 자금, 운전 자금, 기술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황입니다. 특히 강서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연 0.8%의 초저금리로 제공할 계획입니다.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,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누리집, 소식광장, 공지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업계획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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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업계획서,